신대방역에서 800미터 정도 거리에 있는 옥탑이구요 예전에 제가 1년 전에 찍었던 방인데 방이 또 나왔다 그래서 똑같은 방 굳이 또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크기나 구조는 똑같을 거고 화장실에 창문인데요 벽지는 다를 수 있어요 벽지 정도는 그거는 참고해 주십시오 이게 원래 1000에 55였다가 작년에 1000에 50까지 깎아서 1000에 55로 광고를 했었는데 이번에 500에 50까지 가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50이니까 1000에 45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550에 관리비가 5만원 있습니다 5만원에 수도만 포함되어 있어요 수도만 그러니까는 1000에 55였는데 1000에 50까지 됐고 지금 500에 50인데 관리비가 5만원인데 수도만 포함되어 있다 하니까 그냥 500에 한 52만원 그리고 3만원 수도 포함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제가 이때 안됐더라구요 근데 굉장히 넓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